자, 2022 랜덤 플레이테스 트레이저 슬로우 모션 3차 시도 네! 음악! 주세요! 화이팅! 사랑스러워! 잘한다! 해야지, 그렇지! 잘한다! 오케이! 아, 맛있어, 사랑스러워! 대박이지! 잘한다! 그래, 그래! 오케이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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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! 잘한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야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나 팀에서 또 팀이었어! 자, 가자! 오렌지! 야, 많이 남겨! 계속, 계속, 계속! 계속, 계속, 계속! 아, 타이버, 아, 타이버! 아, 타이버! 아, 타이버, 아, 타이버! 아, 타이버! 도착 Pier 괜찮아, 타이버 아, 타이버,case of coupe 우와, 왜 이렇게 쉬워! 워우우! 엄청 쉬워! 오우! 나처럼, 마치! acağare! 나 разных, 나ột Raymond ろ, 뛰지 못해 뛰지 못해! 이게 맞는 거야? 다 사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사랑해 다 사랑해 다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경고해요. 잘해. 경고이다. 뭐야. 왜 맞아. 자. 2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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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담 넣은가 봐. 지금 난리 났어. 예담이 지천만 어떻게 하면 가봐. 정우아 일단 끝까지 가봐봐. 요시 어떻게 요시 아 여긴 아니다 정말 반대 남쪽 자. 자. 2022 랜덤 플레이댄스. 네. 트레저. 트레저. 첫 도전인데요. 과연. 자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 정말 전세계를 사랑받고 있는 트레저예요. 제일 좋았어. 역시 드라마를 써내네요. 실패. 오케이. 인정. 솔직히 중간에 여러분들 느낌 왔죠? 네. 왜 안 끊어주시지? 그냥 끝까지 한 번 봐 보자 했었어요. 오케이. 네. 이미 상해 때 갔어. 자 여러분 한번 모여보세요. 자 이쪽으로. 이거 실패 요인 어떻게 됩니까?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동선을 알아차리잖아요. 네. 그럼 그 자리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앞에 있는 멤버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. 아. 이게 뚫고 지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보니까. 다른 그룹이랑 다르네. 틈이 없어요. 왜냐하면. 다른 그룹이 해야 되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또 다른. 실패 요인 오늘. 지은이. 콘서트에 가장 큰 스포가 있었습니다. 사실 콘서트 연습 시작을 안 했습니다. 안 했습니다. 지은 씨. 아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다던데. 사실. 아니. 가장 큰 스포를 안 해가지고요. 아직 준비를. 이제 시작해야 돼요. 다음 주부터요. 오케이 오케이.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돼요. 그걸 진작 얘기했었어야 돼요.